남은 성대 교수님의 así 너 왜 또 사랑축이니? 경매 너 그거야? 심장대신 트개해지는 거 이 목이 먹었으면 죽어 참 심! 참 심! 참 심! 또 누가 엇지거리를 하시나 나는 살인반면 또 위주받은자 보내 형, 왜 이렇게 왔냐고 있어? 형, 가만히 있어.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남창들이 아닌데? 동생들이 나보고 있어. 그렇게 하자. 근데 다음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